오 방 더 세졌어 아 까빙 제가 넘어갔네 봉인해제 해야겠다 안되겠다 못 참아 이제 바로 가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미사일 공격은 진짜 지옥이었어 너무 힘들어 아니요 제발 버튼 벽 벽 벽 벽 벽 침착해 어? 변수인데? 갑박이야? 어 이 사람 좀 쏘네 잘 쏘시네 아니 나이스 나이스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형 쏠때는 너무 모습 보여주면 안되겠다 초당 꺼줄거 아니면 자 빡빡 맞네요 완성됐다 여기서 이제 25킬 성공이야 이제 유종의 미 갑시다 아마 훅빙으로 나오는걸 여러번 알거라서 이게 같은 패턴으로 가면 안될텐데 계속 조금 다른 패턴으로 가긴 해야되겠네요 갑박빙을 넣어줘 안 넣어야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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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보고 계신거 아니죠? 난간에서 싸니 쓸만 아 아이구야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음 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는 못오네? 모다네 모다네 마다네 큰일 나겠구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죄송해요 말수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샷에 좀 집중하느라 음 이제 안 놓친다 진짜 이대로 더 늦으면 진짜 노답이었어 예 파이팅 우리 보스 형 혹시 방송 보고 있나? 전술속의 보스 형 파이팅 욕 고마워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댓글 하이라이트는 제가 하는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알아서 선정을 해주는 거에요 형님 뭐 고정 같은 건 제가 할 수 있지 고정은 제가 하는데 댓글 하이라이트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도 보니까 뭐 갑자기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뜨긴 하던데 핫한 건가? 아 제가 타이밍 삥을 안 드셨구나 하 아 아 아 좋아요 지금 100개 다 돼간다 조회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채팅창 내리면 엄지버튼 25킬 힘이 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자기야 이거? 지금 시작합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재석님 안녕하세요 아 설인기님이 글쓰시니까 다이라이트 라고요 그러면은 저 안누키 기본 그 컨트롤이요 아 재석님 감사합니다 100개 나이스 좋아요 100개 감사합니다 나 있다 워크를 대단한게 작설 된거야 아 됐구나 앉는키가 스페이스라고요? 점프가 아니고? 시간 되나? 1, 2, 나이스 오! 나이스가 맞나?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이야...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일단 조화용을 안쌉니다. 100개 힘이 나네요. 근데 대캠에서 좀 끝내고 싶다. 나 진심 컨트롤은 제가 키보드를 조금 대각선으로 꺾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올려서 쓰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죠. 이게 전 편해요. 그래서 아 뭐야? 앨벤님이 너무 잘해버리는데?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 이거 잠깐만 형님들 제발... 성공하자 제발... 돌게 되자... 저도 원래 시프트긴 했는데... 이게... 이걸 이겨버린다니... 지금 같은 상황에 키라고 죽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네... 인간적으로 7대1은 좀 아니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된 건가? 저는 시프트 하다가 이제... 시프트 안기가 컨트롤보다 좀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끼손가락이 좀 아파가지고... 제가 좀 그때는 키보드를 좀 세게 누르면서 할 때라서... 컨트롤러 바꾸니까 괜찮더라구요.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거의 뭐 컨트롤... 고정이죠? 음... 저 컨트롤러 바꾸고...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해... 딱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 그... 선이 있죠? 그걸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편합니다... 아... 나 뭐하냐? 진짜... 아... 이럴때 기려야 되는데... 성원아... 삥을 2층에 깠어야지 바보야... 혹시나 팀이 이길까 하는 마음에... 자꾸... 죄송한데 전 한번만 할까요? 전 한번만 할까? 이기면 안 되니까 안가져... 맑은님... 자야 되는데... 응? 일하면 안 되는데... 작 3명? 아... 개쎄이 맞았다... 막판 4킬 한번 큰 그림 그려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자 일단 4킬 하나 뜨면 모른다... 자 4킬 하나... 아... 아... 세이브를 하면은 24킬인데 아오 1킬 진짜 미치겠네 아오 1킬